안녕하세요. 이번에 디즈니 콘서트에 참여하게 된 가수 은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워낙 디즈니의 작품들 굉장히 좋아하고 디즈니의 팬인데요. 이렇게 콘서트 무대에 오르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또 저와 같은 디즈니 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설레고 있어요. 뮬란 OST 중에 Reflection 하고요. 뮤녀와 야수 OST 중에 Beauty and the Beast 그렇게 두 곡을 부르게 될 것 같아요. 디즈니 작품은 진짜 거의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봤어요. 그 중에서도 되게 마음에 드는 작품들의 OST라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. 요즘에는 단연 대세가 겨울 한 건 아닌가요? 그리고 최근에 나온 디즈니에서 만든 신델라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. 그래서 디즈니 캐릭터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엘사인 것 같아요. 디즈니 콘서트에서도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. 여러분 디즈니의 다채로운 음악들 정말 음악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디즈니잖아요. 그 음악 즐기러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. 여름에서 또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는 굉장히 날씨도 좀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즐겁게 음악회를 가져오도록 해요. 많이 많이 놀러오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